여기 섬에 자아 자 자 목공장 자 자 출발 자 자 사모지 자 자 출발 할 수 있어! 자 옳지 옳지 이런 상황에서도 돋보기 하면 안 되지 학생은 못봐도 할 수 있어 여악차 여군 차 모공이 꽃이 VI였습니다 모공이 꽃이 VI였습니다 모공아 꽃은 VI czasie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니 아, 학생! 학생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저거 아, 저거, 저거 세상에 어떻게 합쳐지 네? 왠지 왠지 아, 아줌마 310호 학생 못 보셨어요? 아, 글쎄 옥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옥상에 올라가 보지, 그래. 버스 잡혔네. 둘이 재미있게 놀고 있었네.